국제학품 함께 보면서 여러분께 대응 전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아마 여기서 영상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사시는 거 좋아요. 대신 여론 구간에서는 손절폭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아직 팬데믹이 제대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린이 폐렴 이게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다시 환자 수 감소되고 있고 이런 것도 보이고 보실 때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딱 6,800원 라인 여기 계신 분 바로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급등하는 건요. 급락도 빨라요. 지금 그런데도 원래 제자리에 있을 때 여기였다가 지금 그래도 여기 많이 올라왔는데 얘들의 평균 박스건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5,000원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런데 5,000원보다는 저는 5,500원되면 그때 매수한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미 그 다음 지지로 뚫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5,500까지 열려 있어요. 지금 구간이. 이게 하락 추세 그대로 간다면 5,5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5,500에 들어가면 손절가는 딱 5,000원 잡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에서 우리가 5,500원 우리가 매수를 했다 하면 6,500, 7,000까지만 가면 돼요. 5,000원에 우리가 매수를 했으면 딱 최대 6,500원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종목도 아니고 사실상 국제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보셨을 때 여기 보면 우선 자본이 좀 줄어드는 안 좋은 기업이에요. 좋다고 할 수 없고 부채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안에서 자꾸 뭘 개발하고 뭘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얘들이 좀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재무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은 수급을 봤을 때 지금 금투 애들이 샀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저감에서 하고 있다가 도저히 올라갈 게 안 보이니까 바로 다 팔았어요. 그리고 받아먹은 게 누구냐. 외인들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로 외국인은 아니죠. 외국계 거래 창구에서 거래하는 세력들 작전 기자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5,500원까지 떨어진 확률도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만. 자 그래도 저는 5,500원 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지점이 너무 리스크가 좀 큰데 좀 우리가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딱 여기예요. 여기. 딱 여기 한 5,800원 정도. 5,800에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손절폭은 정해야겠죠. 어디? 5,400원.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가격에 비했을 때 우리가 손절 가격, 매도 가격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차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차트는 누구나 다 보고 있어요. 돈 많은 분들도 보고 있고 일반인들, 기관들, 외인들 싹 다 차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차트 보고 지시지왕 그디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얼마에 할 건지 생각해보세요. 5,800원. 제가 5,500원 얘기했고 5,000은 딱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느 가격에 했을 때 손절가. 얘는 손절가 5,500원. 얘의 손절가는 5,000원. 얘의 손절가 얼마예요? 4,600원이에요. 딱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목표가. 얘의 목표가는 어차피 위에서 반등 타고 올라가기 더 목표가 높아요. 얘는 7,000원. 얘는 6,500원. 얘는 한 6,200원 정도 되겠죠. 최대로 보면 여기서 500원씩만 더 올리면 돼요. 최대로 볼 거면은.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상 이게. 근데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5,800원 선에 다 추가하면서 때려야 돼요. 그래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500원 되면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또 탈출해야 되지. 그냥 뭐 모르고 그냥 아무 지점에 때려받고 막 이러면은 주식은 결국 돈을 잃는다. 어려워요. 제가 근데 가격대 다 말씀드려도 까먹거나 어려운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그래서 글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국제약품 대응 전략집 하나 만들어놨어요. 아까 제가 말한 어제 시나리오별로 A, B, C. 이렇게 해서 각각에 맞는 매수가, 매도가, 그다음에 손절가, 추가 매수가 다 정리해놨어요. 이것만 보고 따라해도 충분히 매매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고 수익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제가 60대 어르신분들도 이상의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보시는데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데 제가 뭐 여러분들 뭘 알아야지 제가 보내드리는 것 하죠. 파일을. 폰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자료화번호 오픈해놓을게요. 010-5929-7823으로 간단히 국제약품 딱 네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을 또 함에 있어서 정말 돈을 특히 잃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중요한 걸 정작 제대로 수리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계속 돈을 잃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삼프로티비 선대인 배경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레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